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없네 좋은 것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매일매일 방송 준비하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게 보였겠습니까? 방송을 진행을 준비하는 김종대 전 의원보다 저희가 힘들 일은 없죠 다만 추울 뿐입니다 빙하기여서 저는 사명감으로 버티는 거고 말씀만 들어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요? 눈에 피곤기가 있어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먼저 뉴스화산 오늘 김경수 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은 유지돼서 법정 보석은 되지 않았고요 김경수 지사는 진실의 절반을 대법원에서 밝히겠다 상고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김 지사가 받아온 혐의가 두 가지였죠 업무방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있었는데 1심과 조금 다른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가 났고 드루킹 일당 쪽에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것이 그 이듬해까지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도 특정되지 않았을 때였다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있는 거고요 선거법하고는 관련 없다 반면에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9일이죠 경공모 사무실 방문 당시에 김 지사가 킹크랩 설명을 듣고 시연을 참관했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업무방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바뀐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이 와서 무죄를 외치는 그런 함성소리가 또 들리는 것이죠 네 목소리는 다소 피곤하게 느껴지네요 이번에 선고를 한 서울고법 형사 2부의 함상훈 부장판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에서 그동안 죽어 있었던 본질이 법정에서 깨어난 게 아닌가 법정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 이번 사건은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까다로웠던 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간접 증거라든지 정황으로 맞춰봐야 되는 그런 힘겨움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을 설령 안 봤다 하더라도 조직적 댓글 부대를 운용하는 쪽과 접촉한 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정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조금 했었어야 될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죽어 있는 것의 본질이 판사 입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정법상의 위반 이걸 떠나서 정치인이면 사실 조직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지지자가 만나자라고 하면 좀 뿌리치기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안 만납니까 그런데 사실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야 될 게 이 사람은 저도 한 2016년 15년경부터 이름을 들어보고 글을 읽어봤던 사람이거든요 블로그에서 많은 글을 썼던 그런 농객이었는데 글들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주로 아바타설을 많이 퍼뜨리는데 3대 아바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철수는 엔비아바트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박원순도 엔비아바타다 세 번째는 이재명은 동교동계의 아바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익과 어긋날 때 이때는 또 칼끝을 돌려버리는 것 같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소홀했던 지점은 이런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자기 당에도 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걸 인지한 다음에 뿌리치는 그 행동만 했었어도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김 지사를 변호하는 여러 논리들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대로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김 지사가 그 점은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변호를 오히려 약간의 타박을 주면서 변호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데모하다가 누가 잡혀가도 친구들이 탄원 썼을 때 걔가 좀 평소에 나대는 성격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살짝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응을 보면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이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기억납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때부터 잘 아는 친구 사이인데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김 지사의 정치적 도의적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해 볼 만한 정치인의 자세였는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들을 저도 돌이켜보면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일종의 댓글을 열심히 달아라 이런 아웃소싱을 주고 돈을 주고 그걸 시켰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드루킹 일당들이 자신들이 정치자금을 내가면서 지지활동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무슨 댓글을 다른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종합을 하면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경공모의 무슨 독자적인 두루미 계획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 아무튼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한 사건은 아니다 라는 취지에서 아마 저런 해명을 한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후에 샌다이 총영사 추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드루킹들이 그런 활동을 한 것을 어쨌든 어떤 공으로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설명할 때는 열린 인사 추천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대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냐면 김경수 지사가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무죄가 난 부분은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까지 드루킹들을 활용하라고 했는가 이제 이쟁점인 것이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같은 편이다라는 인식을 대선에서는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윤리상의 어떤 문제나 정치윤리상 그렇죠 집어넣을 만한 대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경남도지사 선거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잠령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송사를 치르는 와중에서도 잠재적 대선 주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정치적 매력이 있으니까 평가를 받았을 수 있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열성적 지지자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의 이력을 상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정치권에는 신계륜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인 보좌관들을 지내다가 보좌진으로 있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갈 뻔했는데 친척 어른이 월북한 이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온 그 상태에서 마침 대선을 준비하고 있던 노무현 후보 캠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대통령 전에는 인연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셈인데 가까이서 일하면서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청와대에서도 각종 자리들을 거치면서 확고한 청와대 주로 근무한 게 부속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최근 거리에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연설기획비서관 또 지냈고 공보비서관이라든지 그러다가 퇴임 후에도 봉화마을에 같이 가서 봉화재단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또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2011년에 재보궐선거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민참여당에 이봉수 후보하고 단일화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양보하듯이 이제 빠지고 그때는 출마를 안 했다가 이듬해 2012년 총선에 처음으로 국회는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또 문재인 현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친노 친문의 적자 처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열성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또 나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또 한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보다는 더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심리가 또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친문 주자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여기에 항상 김경수 지사 이름이 거론돼 왔었습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가 언제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데 노무현 대통령과의 청와대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당시는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봤다 노무현 대통령이랑 거인 위에서 어깨를 통해서 세상을 봤다 저는 참 그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비서실장으로 거의 모든 일정을 같이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 민주당 대선 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요? 지사직 유지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재보궐선거 4월 7일이죠 그 전에 판결이 떨어질 거냐 그것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2심 판결부터 대법까지 한 10개월 정도는 걸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타격을 받은 건 또 한편으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문 주자로서 현재는 인식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입지는 당분간 좀 공고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전망이 되는 것이죠 지켜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이번에 대표선거에서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지한 것도 사실은 대표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보겠다는 의미였던 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친문 주자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를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갈 것인지 계속 지지하면서 갈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친문이다라고 하는 점은 그리고 이게 주자로서 보면 그렇고 지역으로서 보면 사실은 부산 경남 지역에 사실은 이번에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앞으로의 대권과도 해도 그렇고 상당히 큰 타격일 거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에 못 나오게 된다라는 그림이 된다면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여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김경수 지사 뉴스는 김경수 지사가 아직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는 중간에 아직 병에 해당되는 단계 아니냐 쾌유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런 어떤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이 뉴스는 살아있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너무 오싹하네요 죽는다고 그러고 너무 오싹합니다 코코나가 생로병사예요 무서워 그래도 병도 생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번째 뉴스인데요 이번에는 뉴스 빙하 김민하 평론가 뉴스인데 그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 미국 조지아 개표에서 바이든이 917표 차이로 역전됐다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굳히기가 본격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침 김민하 평론가 준비한 뉴스도 바이든과 중국 이야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의 비밀은 중국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여러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밀이 한 100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는 중국 비밀도 있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따지고 우선 개표 상황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개표는 현재까지 확보한 선거인단이 바이든 후보가 253명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조지아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 16개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70 매직 넘버 270까지는 1개 남는 거죠 그다음에 조지아를 포함해서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주는 모두 6곳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펜실베니아도 거의 개표가 끝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 우세한 가운데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고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리조나가 만약에 이렇게 상실이 되면 나머지를 다 얘기할 재선에 성공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조지아주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투표만 따지면 내가 이겼다 그런데 지금 불법적인 투표까지 다 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부정선거 증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중개하던 mbc라든지 abc 이런 미국의 방송사들은 이게 대통령이 허위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끊어버렸고요 생중개 안 해버려요 그렇죠 중간에 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 트위터로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민주주의를 뺏지 못한다 그러기에는 미국은 너무 멀리 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아주 철이 없는 이런 주장으로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살에 그레타 툰베리가 진정해 트럼프 진정해 영화나 보러 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영화를 봐야 될까요 조스 이런 거를 조스의 강철이빨에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강철이빨은 썰어버리기 때문에 참 위험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미국의 대선은 이제는 트럼프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운명은 결정됐다고 보여지는데 중국 이야기는 왜 꺼내셨습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 여러 가지가 변화를 하겠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게 대외 전략이고 그중에서도 대중관계이다 그게 핵심이죠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 대중관계라고 하면 우리로서도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뭔가 트럼프 때와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으로 나오는 관측이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또 WTO 체제에서의 다자 협력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중국하고는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제 문정인 교수님도 그런 취지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 제주 포럼이라는 어떤 중요한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미국은 중국과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대비에 협력해야 되고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 그 외의 사안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때 중국하고 협력이 잘 됐을 때고 그때 WTO에 중국이 가입했으니까 그렇죠 클린턴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시진핑 부주석일 때 사실은 미국에 초청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G2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좋았어요 그렇죠 후반기로 가면서 중국하고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어쨌든 트럼프 때처럼 정면 충돌하는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사실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판 결전을 벌린다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립은 계속되고 다만 양상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거는 사실은 트럼프는 합의를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건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콩 문제라든지 신장위구름 문제 티벳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중국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다 주로 인권 민주주의와 관계된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만도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데요 트럼프 때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거 바이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을 바이든 후보는 규제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미국 기업들을 규제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강하게 규제하려고 했던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 중국 기업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냐 미국 기업은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을 규제 완화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자주의의 부활이라는 게 결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대중국 견제의 강화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전략에 있어서 꼭 중국과의 좋은 관계만 가는 것은 또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보 전문가로 주로 제가 먹고 사는 논리를 김민하 평론가가 오늘 다 해 주셨어요 그런 건가요? 제가 뭘 먹고 살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김종대 MC께서 트럼프를 늑대에 바이든을 여우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없다 나도 비유로 한번 잘나가 봐야겠다 준비를 해왔는데 트럼프가 일진이라면 바이든은 선도부다 인권 환경 이런 도덕적 자태까지 갖고 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맹이라든가 이런 걸로 포위를 할 텐데 사실 학교 다닐 때 알고 보면 일진보다 선도부가 더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도 보면 완장 차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선도부는 든든했고요 약간 불량 학생이었던 우리 화사님 같은 경우에 선도부가 미웠겠죠 저는 선도부에 먼저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역시 현명하시구나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처신을 할지 중국이 모범생으로서 선도부가 두렵지 않다 이런 처지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죠 일진이냐 선도부냐 이 차이네요 그런데 저는 한 6개월 지나서 혹시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트럼프가 그립다 이런 말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때가 좋았다 왜냐 트럼프는 솔직했잖아 직설적이잖아 그런데 바이든은 삥 돌아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오바마도 일할 것처럼 하다 안 했거든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하는 생각은 이게 우리가 지나친 낙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준비를 잘해야 되고 준비를 잘하려면 사실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되고 김종대의 뉴스업이 특히 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항상 기승전 뉴스업으로 나가시니까 안보전문가 김종대가 진행하는 김종대의 뉴스업만이 해결책이다 항상 김민하 평론가의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뉴스는 생로병사에서 중국이 아무래도 살아있다 뭔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생 아니냐 그다음에 바이든도 시작이고 생성이니까 새로운 권력에 이제 생성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네 이거는 생 살아있는데 좋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은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의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세 번째 뉴스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속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검 각급 경찰청 특활비 내역조사 지시 네 검찰청입니다 네 이제 대검 각급 검찰청 특활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거 아주 비밀스럽고 영수증 없이 쓰는 돈 아닙니까 누가 썼는지 한번 털어보겠다 지금까지 대검이 상당히 특활비를 비밀리에 수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밀리에 비밀스럽게 라고 하면 좀 뭐하고 비공개 내역을 갖고 써왔는데 그거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검찰 조직을 길들이는데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있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추미애 장관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루려는 게 아니라 이건 속보라고 생각하고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제 차례인 줄 알거든요 뉴스 화산 한수원 압수수색 논란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의 대립점입니다 오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전혀 상반된 입장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고위에서 한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수자이자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세게 나오네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따져본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원전대 탈원전 문제 중심에 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정치권이 좀 뭔가 양쪽이 여야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탈원전 막장극의 전모를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제성 평가가 타당했느냐 이것이었고 조기 폐쇄가 틀렸는지 옳았는지 이것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했죠 그것은 정치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되겠고요 문제가 특히 불거진 건 산업부 공무원이 444건의 묘한 숫자입니다 이 자료를 삭제를 한 것이고 이 자료 제목을 놓고 보면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 BH 송부 이런 제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왜 인멸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그냥 이거 자체로 이렇기 때문에 칠원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수사 때문에 탈원전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첫째로 이게 국민의힘 고발 사건을 다루는 과정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럼 직권남용이라는 건 누가 시켰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부의 보도 나온 거나 그다음에 감사원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송일을 왜 폐쇄 안 하냐는 말부터 시작을 한 거다 이런 무리수가 이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여당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검찰총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전에 가서 권력을 수사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그게 의심스럽다 이 얘기를 여당하고 있는 이거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논란 이렇게 꼬여버린 느낌 이거 늘상 검찰만 개입하면 계속 꼬여버리는데 어디서부터 이 사건은 잘못했다고 보니까 월성일호기가 생로병사로 가늠할 수 없는 좀비 같은 이것을 죽었다고 해야 될지 병들어야 됐다고 해야 될지 살아있다고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사실은 월성일호기는 더 먼저 폐쇄될 수도 있었던 것을 2015년에 수명을 연장한 거고 그 연장 과정도 문제가 돼서 다 무효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동 연장이든 조기 폐쇄든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항상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공기업과 특정 전문가들이 결정해왔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 과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친원전 탈원전 이런 쪽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은 원전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정쟁이 되고 이제는 급기야 수사 대상이 된 이 뉴스는 죽은 원전을 다루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사과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